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시내 서점가를 비롯한 전문도서 대여점에는 독서를 위해서 각종 책을 구입하려는 독자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그냥 서점에서 책 같은 거 사려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좀 부담이 가서 이런 데 오면은 책값이 싸고 그래서 여기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현재 강릉 지역에는 30여 곳의 도서 대여점들이 회원 1만 5천여 명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여비는 권당 600원에서 700원, 대여 기간은 3박 4일로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